섹시녀들의 섹시한 질문 답변 남자 보면 눈이 제일 없는 사람 내 바람 펴고 너는 앉을 때 피했지만 가장 섹시와 거리가 먼 사람 일가기니라 귀여움이 연애를 오래 못할 것 같은 사람 질질 끌지 말고 헤어지자 제일 결혼을 빨리 할 것 같은 사람 사랑시 고백 꿈을 꿨고 인스타와 현실 갭 차이가 가장 큰 사람 성인되서 가장 음주가보를 즐길 것 같은 사람 낮조밤일 것 같은 사람 제일 쓰레기 같은 남자 많이 만났을 것 같은 사람 금사빠인 사람 금방 사랑에 빠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스러워 가장 많이 먹을 것 같은 사람 남자랑 가장 스킨십 못 해봤을 것 같은 사람 Marina Marina 라디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